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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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당의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자신감은 넘쳐나겠죠. 그런데 저는 남의당 이야기지만 조국 대표의 발언 중에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극단주의자라고 하니까 극단주의라는 건 방화나 테러하는데 본인은 방화나 테러할 생각은 없고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화번호, 비밀 전화번호에 있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27자리로 설정해 놓은 것이 극단적인 거 아닌가. 주변에 누가 27자리를 하고 있나. 보통 4자리나 6자리다. 그러니까 참 이게 간결하고 선명한 메시지가 공감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조국 혁신당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분명히 비정상적인 상황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지지받는 이유에 대해서 왜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조국 혁신당 나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표 생각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몰빵을 외치면서 가는 곳마다 조국 혁신당 견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조국 혁신당의 지민비조 슬로건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이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볼빵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5군보다 아군이 많아야 합니다. 반드시 민주당 아군들이 일당이 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다.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5군이 아무리 많아도 아군 숫자로 결판 나는 거예요. 네 구정 차장님 지금 이 우군은 조국 혁신당을 말하는 것 같고 아군은 더불어민주연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업자득 상황 아닌가요? 본인이 병립형 비례대표로 결정을 했으면 조국 혁신당이 저렇게 발붙일 공간이 열렸을까요? 본인이 고심 끝에 1인이 당론을 모아서 위임받아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굉장히 기형적인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바람에 제3지대에게 비례대표 정당으로서의 어떤 존립 가능성이 열렸고 그 가능성을 잘 포착해서 창당을 한 사람이 바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군 우군을 따질 것이 아니라 왜 기형적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소상하게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국 혁신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었다면 지금과 같은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운 정당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서는 결과가 지금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 함께 보시면 다른 조사에선 1%포인트자로 바짝 좁혔다 이런 조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이 새로운 미래 그리고 개혁신당에 비해서 조국 혁신당이 많이 앞서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총선 이후에 조국 혁신당이 친문의 구심점이 될 것을 우려해서 이재명 대표가 견제에 나선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그런 해석은 지금으로서는 너무 많은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좀 의미가 없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3주도 안 남은 총선의 결과도 지금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총선 이후에 어떤 권력 지형까지 지금 우리가 다루기에는 좀 벅찰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식적인 위성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인 것이고 당연히 비례득표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연합을 내세우는 것이 당연히 민주당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조국 대표를 견제하고 있다까지 내용이 확장될 만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은 들지 않고요. 다만 이 비례득표에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금보다는 아군이 더 많아야 민주당이 또 수권 정당으로서 그리고 원내에서 많은 또 의석수를 확보해서 윤석열 정부를 또 심판하고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총선 17일을 앞두고 정치권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